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리뷰 영상은 아니에요 오늘 리뷰 영상은 아니고 오늘 요 근래 에어소프트를 취미로 즐기는 유저들이라면 재밌는 또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에어소프트건 제품들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인인지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서 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세상 앞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발성으로 일어났는지 아무튼 고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이에요 이거는 출시는 일본에서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고 국내 발매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올 초에 발매를 했습니다 정식 판매가는 30만원 초반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3만원 정도 가격의 얘가 온라인으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해서 20만원 후반 거의 30만원 가까운 금액에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좀 그렇죠 저는 일단 직구를 했기 때문에 고금액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23만원이라는 저렴한 감액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네이버에 최저가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아직 20만원 초반대 형성된 가격들은 네이버 스토어에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30만원대 검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마루이 글록 17 젠5 이거를 두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FMG9이라고 해서 이거는 썸네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 이지스 커스텀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좀 오래됐죠 실제로? 처음 출시한 건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다시 재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재생산을 했습니다 초기에 판매를 했던 금액들은 이 안에 키트죠 총이 포함되지 않은 키트만 한 40만원 초반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17만원 18만원대 블랙이 17, 화이트가 18만원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형성이 돼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의문인 게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냐 일단 한번 여러분들께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업체분들하고 황의가 된 분들 아니에요 제가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지스 커스텀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 제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키트를 18C를 구매를 해서 조립을 안 했어요 새 제품 그대로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유료 광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18만원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 화이트 버전은 왜냐하면 블랙만 있으니까 화이트도 요번 싸네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심정으로 구매를 했던 거고 요거는 마루이 글록 17 젠5는 가슴 아프게 나는 비싸게 샀는데 여러분들은 한 5만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일단은 글록 이거는 솔직히 뭐 열어보면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이나 저처럼 직구한 제품이나 구성품의 차이는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구매하는 기관과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박스 좀 치워놓고요 박스는 좀 내려놓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리뷰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전 리뷰를 보시면 되고요 슬라이더가 색감이 바뀌었어요 플라이어 스틱 슬라이드지만 유리 섬유를 합류해서 실제로 강도도 많이 강화시켰고 노즐 안에 있는 용량도 커지고 탄창도 이런 식으로 실총처럼 주황색으로 띄게끔 돼서 좀 탄창 용량도 늘어났다라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됐죠 이렇게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인데 오히려 저렴하게 23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만약에 마루이 글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가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그리고 이 FMG킷 제가 이전에 이지스 커스텀으로부터 선물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케이스가 씌워져 있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킷이 들어 있습니다 블랙킷 아직 제가 한번 열어만 봤지 실제로 뭐 안에 부품을 조립을 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 덮개가 있는데 조금 차이점은 제가 받은 제품은 화이트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덮개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덮개 없이 보통은 이런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덮개가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덮개가 없이 이렇게 배송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내부 스폰지의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박스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 부품 그러니까 봄체를 제가 열어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마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전에 초기에 출시했던 이 제품과 이번에 출시했던 제품과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스폰지의 재질이 이전의 제품이 훨씬 더 촘촘하고 딱딱한 느낌이고 요번은 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런 조금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걸 앞에 이렇게 보이게 놔두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앵글이 이렇게 잡히려나? 솔직히 저는 소비자 입장이라서 업체 간에 가격이 편차가 있다 저로 들어서 알죠 각각의 이런 총판, 총판 개념 제가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저는 외국계 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총판이거든요 총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리를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개의 총판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개의 총판이 있겠죠 있는데 각각의 수입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하는 금액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금액 마루이 글록 17, 젠5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30만원 초반대와 20만원 초반대니까 한 10만원 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국내에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0만원대 사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저희는 업체, 제가 업체로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구독자나 이런 분들한테 DM이나 물어보세요 이거 사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최저가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라 하지만 제가 이아비팩토리 사장님이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아비팩토리 사장님께 구매를 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강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사는 게 좋아요 가스든 비비탄이든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 근처에 샵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온라인 금액이나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거나 큰 차이는 조금 있겠죠 한 1, 2만원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 보고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면 부산에서 살 수 있는 샵들이 있고 서울 경기권에는 오히려 더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서 구매를 하고 가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온라인 샵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아비팩토리, 도코컴퍼니 아니면 업체명이 호론이 안 되면 또 마음 상해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아무튼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단발성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루이 글록 17, 젠5 이 MOS 제품만 가격을 내린 게 아니고 이쪽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가격을 확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W의 에어소프트건과 비슷한 금액대로 판매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플라스틱 제품 마루이는 일부법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메탈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W나 VFC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마루이 같이 플라스틱이라도 작동성이라든지 조금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은 마루이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MG킷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은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이거 4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갑자기 17만원, 18만원에 이거 뭐야? 처음에 산 사람들은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매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거 같은 경우에 FMG9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한 60%가 넘게 할인이 됐어요 지금 17만원, 블랙은 17이고 화이트는 18만원이니까 40만원 넘던 금액이 50% 넘게 60% 가까운 금액으로 할인이 되니까 지금이 적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요즘 저도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업체 간에 싸웠나? 아니면 총판 간의 싸움인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다른 총판 간의 입찰이나 이런 딜 같은 게 있으면 경쟁해요 최저가 경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누가 싸게 팔면 또 누가 그게 맞추게 되고 또 누가 가격을 올리면 내만 싸게 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또 그게 맞추게 되고 이런 시장 경제성 논리 또 이 업계가 바닥이 좁기 때문에 다 아름아름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IT 쪽도 바닥이 좁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가격으로 질러서 먹었다라고 소문이 나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업체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격 사면 옷 싸다! 싼 데서 사야지 솔직히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주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품절이 났더라고요 어딘가에는 뭐 파는 데가 있겠죠 근데 지금 또 있고 이게 곧 이 위에 스틸이나 메탈 슬라이드가 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이렇게 재밌는 현상들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무엇이라고 제가 업체 관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제 구독자의 평균 나이대가 좀 높은 분들도 제목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마루이 제품들 사시려면 지금 할인이 아니죠 그냥 그 가격 개선판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30% 가까이 그래서 마루이 제품들 앞으로 VFC나 WE 가격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있어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좀 기다렸다가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 내려갔던 제품들 뭐 글록이 아니더라도 하이카파라든지 쿨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격이 같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FMG 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지스 대표님한테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 더 구매한 이유가 얘는 솔직히 퀄리티도 좋아요 수정탄이나 이런 것들에서 FMG 나인 킷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기도 많이 봤고요 봤는데 확실히 이지스 커스템에서 나온 이 제품이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 저렴한 금액으로 사서 이렇게 다시 키트로 조립을 해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조립을 해서 그대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보관을 할 것 같아요 올해 말에 대만 MOA 가게 되면 W나 VFC 글록 18C가 대만에서 사면 한 10만원 초중반에 살 수 있거든요 조금 오래된 모델들은 그러면 그거 사서 그냥 장착해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쓸 건 아니고 세팅을 해서 그냥 보관만 하겠죠 얘네들은 슈팅용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장 세 장 살 그래도 너무 싸니까 한 장 더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일단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가격 할인 정쟁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마진 없이 판다 아니면 재고 떨이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재고 떨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번 출시됐고 재생산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 떨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커뮤니티나 카페 글을 보면 대충 뭐 어떻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대충 추측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까 저는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아주 행복하고 반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소프트건 핸드건을 구매를 하든지 마루이 가스라이프를 구매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직구가는 거의 근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직구를 제가 하게 되면은 음 뭐 총폭하고 이런 정식 관세 내고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직구가랑 비교해서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사카에 가서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많이 샀던 경험이 있고 한국으로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식 루트를 밟는다라고 하면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 노치시 바지라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올렸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안정화가 돼서 앞으로 이 가격을 쭉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G&G에서 나오는 TGM5인가 하는 MP5 있죠 맥사카이 유튜버 아저씨가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었는데 탄창도 올라가고 MP5 그거에 꽂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오사카 건샵에 주문하려고 알아봤더만 대만 가서 사는 게 훨씬 싸겠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홀딩하고 있는데 아 이쪽 지금 제 가슴을 뚫고 있습니다 곧 제가 올 연말까지는 기다렸다가 대만 가서 직접 사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 그리고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리뷰를 좀 찍어야 되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또 리뷰 거리가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꾸 새 장비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 집에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지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화승총이 아니고 켄터키 라이플이라고 해서 한데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칼파가 없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칼파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구도 다 막혀 있고 총 모양이긴 한데 그냥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앵글이 다 나오나? 이 제품을 제가 당근마켓에서 저희 동네에서 우연치 않게 올라왔어요 이거 얼마에 샀을까요? 아 얼마에 샀을지 실제로 이 밑에 쪽은 우드입니다 우드고 이 총신은 다 메탈이에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고 자석을 안 붙여봤는데 스틸 아닐까요? 어? 자석 붙는다 이게 강철이네요 이거 총열은 강철이고 여기 이거 플린 스탁이라고 하는 이 그 화약을 일단 자석을 좀 붙여 놓고요 이게 뭐냐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기 심지를 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화약 심지를 넣고 앞으로 총을 이 앞으로 이 구멍이 있는데 구멍은 막혀 있거든요 여기 이 구멍으로 탕과 화약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하면서 사격 심지어 작동하는 형태예요 스톡에는 이렇게 황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상당히 조금 마감도도 좋아요 저는 그냥 메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강철이네요 일단 아무튼 이 앞에 있는 이 꽂을 때 이걸 뽑아서 하는데 이거는 뽑히지는 않고 그냥 모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당근해서 작동도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도 잘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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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하는 방식이죠 프리거를 좀 풀어놔야겠다 이 제품을 당근해서 얼마에 샀을까요? 6만원 주고 샀습니다 7만원에 올려주셨던데 제가 만원만 깎아달라고 해서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가서 직접 픽업을 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화성총이 나왔는데 이거 잠시 밑으로 숨길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이 가격개선판이라는 이름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할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격을 다운을 감행한 마루이 글로 요즘 나오는 마루이 제품들 그리고 출시가는 40만원대였는데 갑자기 10만원 17만원대에 판매를 시작한 FMG 나인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저는 또 에어소프트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둘 수 있는 의무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자뻑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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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